선생님! 우리의 목표는 천원 부활! 합천군 습계 고교 교장 선생님들과 합천군의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쳤다. 과연 그 결과는? 군수님까지 나와주셨습니다. 얼마나 연습하셨습니까? 저는 학생들 다 살리려고 1년 연습했습니다. 1년! 우리 합천이 바로 수련 합천입니다. 합천에 오시면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백세 시대에 우리 합천이 힐링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맑고 깨끗하게 다시 한 번 자신 있으시죠? 자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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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성공! 시작! 아셨습니다. 자, 실패하셨습니다. 시작! 성공! 전원 보안인지 아닌지 골렸습니다. 준비하시고요. 성공! 박성호군 여성끼학교 의학팀 천원 보안에 성공했습니다. KBS